선조실로 구십일권 선조 삼십년 팔월 십팔일 병자 네번째 기사 천 오백 구십 칠년 명만력 이십 오년 사헌부가 아래기를 주사가 피한 것은 실로 조정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니 다른 것은 탓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별난이 있은 이래로 군정이 엄하지 못하여 한 사람도 군법에 의해 처벌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심이 더욱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산 싸움에서도 여러 장수들 중에 어떤 자는 주사 전부를 이끌고 도망해버렸고 어떤 자는 해안으로 올라가 도망해버리고 주장을 구원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군법으로 다스려 군중을 경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군조리나 백성이 각 제각기 허터져 성을 비운 채 지키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이 군법이 문란한 데서 빚어진 것이니 지극히 통탄할 일입니다 주사의 각선을 거느렸던 장수들로서 주장을 구원하지 않은 자는 공을 세운 자를 제외하고 도체찰사로 하여금 군법에 의하여 참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중을 엄숙하게 하소서하니 상의 아랜 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18일 병장 다섯 번째 기사 위희덕을 예조 찬판으로 박승종을 예조 차미로 이유홍을 예문관 본교로 삼았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무난하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1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양격리가 서울로 오려고 한다는데 지금 적의 기세가 매우 치열하니 격리가 경솔하게 서울로 와서는 안 된다 만일 형세가 어려워서 되돌아가게 된다면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며 인심도 더욱 헛어질 것이니 평양에 그대로 머물러 기다리는 만 못하다 이런 뜻을 참작하여 자문을 보내거나 하여 주선하도록 하라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1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호정했던 상하의 인원과 전공이 있는 사람을 먼저 내린 전교 대회로 공신으로 대우함으로써 인심을 권장하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19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상이 파이우교 이름은 파세였다 거처에 행행하여 접견 예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대인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외로운 성을 홀로 지키다가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그의 생사를 조차 알 길이 없으니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소이까 놀랍고 통분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소이다 한 이유격이 말하기를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강께서는 걱정 말고 마음을 놓으십시오 뒤에 대군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 이 적을 섬멸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남은 한 고울과 총병 한 사람쯤이야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모두 훈발하여 흉적을 기옥고 섬멸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면 오히려 구강께서 홍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초와 군량을 비축하여 대군을 맞이할 자비만 하면 됩니다 하여다 상이 이르기라 처음 대인을 보니 주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 양 대인의 생사를 할 수 없어 통분한 마음이 맺혔으므로 예를 행할 수 없기에 더욱 미안하위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라 이런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예도 아닌데 구태의 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다 다리를 행하고 상이 예단을 증정하니 유격이 사리하였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19일 정측 5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도성을 수측하는 일에 대하여 아래에서는 모두 믿고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내가 어찌 도독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도독이 좌상에게 한 말을 들으니 도성은 넓고 커서 결코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외진이 되어야 하겠다 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백성을 동원하여 괴롭히면서 이처럼 급하게 성을 수측하고 참으로 파괴하여 사람들이 원망을 사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러고 보면 도독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내 생각에는 이성을 수측하는 데 드는 힘을 한강 뉴욕으로 이동시켜서 파수하는 계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그리고 내가 성을 순시할 필요도 없다 군량을 성중으로 운반해 드리는 것도 온당하지 않으니 우선 배에 실어두고 진태를 따져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러나 서울은 결단코 보존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한강 뉴욕 등처에 군사를 오미 단속하여 파수하면서 중국군과 협력해 나가면 대적이 쉽게 강을 건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대신들이 반드시 도독과 상의하여 약속해서 시행해야 할 듯하니 이를 비변사에 말하라 하니 회개하기라 지금 도석을 수측하는 일은 처음부터 도독의 뜻이 아니었고 단지 격리와 안찰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여 하는 일입니다 이는 그의 말을 들어보아도 그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상사의 명령으로 이런 욕사를 시작하였는데 지금 민폐가 있다 하여 갑자기 중지하면 사세가 매우 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상께서 성을 순시하고 허군하겠다는 하교가 필시 중국 장수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니 또한 중지할 수 없습니다 내일 그대로 시행한다 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군량을 배에 실어두라는 분문은 과연 지당한 말씀이니 아직은 성 안으로 음반하여 드리지 말아야겠습니다 한강 뉴욕을 파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들이 다시 도독과 상의한 뒤에 알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91관 선조 30년 8월 19일 정측 6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남원이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도독은 중로에서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급히 숙소로 돌아와 매우 비통에 맞이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차비관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 나라 군민들은 모두 허터져 한 사람도 성에 남아 있지 않고 중국군만으로 성을 지키게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니 듣는 자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원은 언론을 담당하고 있으니 즉각 개달하여 주상으로 애감 다한기로 중국 장수를 찾아간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는 한편 참담한 심정을 토라하고 우리나라가 협력하여 서로 구제하지 못한 책임을 자책하면서 반복해서 사과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끝내 한마디 말도 없이 마치 심상한 일처럼 여겼으니 이 어찌 너무도 형편없는 자사가 아니겠습니까 용적의 기세가 한창 버쳐 곧바로 서울에 돌입해 올 태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군민들은 중에 어느 곳 할 것 없이 괴생되어 믿을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산께서 미처 관소에 나아가 위로하지도 못한 채 단지 도감 당상을 보내어 쓸쓸하게 전송하며 평범한 예로서 대접하게 하였으니 이 또한 말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색승지를 파직하고 도승지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 모두 추고를 명하소서 국가가 위급하여 상하가 경황이 없는 이때 사대부들은 대단치 않은 질병만 있어도 문득 효과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직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매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모두가 알 만큼 실제로 질병이 걸린 자라 체위하고는 정원으로 하여금 정사를 잃지해 접수하지 말도록 하소서 이달 17일 만골 예를 행할 때 골패를 남별궁에서 모시고 나왔는데 불시에 고우각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자 상께서 놀라고 괴상히 여겨 곡절을 함원하시기까지 하였으니 해조의 관리는 즉시 전화하여 아뢰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살피지 않은 탓으로 권레를 소동케 하였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생랑청을 추고하소서 그리고 저번에 이 미사 관원을 차출할 때 모두 외부에 있는 자로 충원하여 수기를 오래 비우게 하였으니 그 처사가 매우 온당치 못했습니다 최차하고 서울이 무고한 사람으로 각별히 가려 차이만 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뢰대로 하라 승진은 모두 추고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91관 선조 30년 8월 19일 정축 7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에 문안하다 선조시록 91관 선조 30년 8월 20일 무인 첫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라 국사가 위급하니 임금이 한가로 예절이나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더구나 남은 이 폐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온 지 이미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도둑이 있는 곳에 치니 나아가 위로하시지 않고 늘 근심만을 보내어 느슨하게 보기를 청하시니 중국 장수가 승낙하지 않은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이라도 위의를 갖출 것 없이 직접 그곳에 나아가 스스로 보기를 청하면 그도 간절한 정성에 감동되어 필시 서로 보고자 할 것이니 성을 순시하시기 전에 먼저 도둑 군문부터 거둥하소서 하였다 상이 성을 순시하려 나가려고 승려가 이미 대기되어 있을 때 승지 권희가 나아가 이를 아뢰었다 상이 답하기라 이미 순시할 차비가 갖추어진 이상 중재할 수 없다 성을 순시하고 나서 황공할 때 접견하겠다 하고 이어서 이르기라 융복을 입고 서로 볼 것인가 하니 도승지 이 호민이 아뢰기라 순시한 뒤 군복인들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선조실로 91권 선조 30년 8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저녁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로 91권 선조 30년 8월 2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로 91권 선조 30년 8월 2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왕지휘 이름은 왕네 등이었다 접견하였다 선조실로 91권 선조 30년 8월 21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라 호남에서 믿을 만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곳은 남원과 전주뿐입니다 그런데 남원은 우리나라 군민이 모두 헛어져 도망함으로써 중국 장수로 하여금 외로운 군사를 거느리고 혼자서 지키게 하다가 함락당하였습니다 전주는 흉적이 아직 격리에 이르지 않았으니 부윤 박경신은 지극한 정성으로 군민을 개의하여 죽음으로써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겁을 먹어 도망할 계획만 생각하여 창고를 처치하고 노약자들을 먼저 몰아내고서 심지어는 적을 알고 우리를 아는 것은 적선에 속하는 하나의 일이다 인민들로 하여금 적을 돕게 하고 재물을 남겨주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경계로 삼았으니 노야를 위해 내가 지혜로운 일을 하는 셈인데 혹시 겁쟁이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라고 품접을 써서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소위 경신이 말하는 적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남원과 전주 두 부가 모두 폐망하면 호남 한도는 이미 이런 것이며 호남을 일단 읽고 보면 여기서 국가 전망이 결정되고 맙니다 부유는 백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가 이처럼 독려되며 군사와 백성이 무엇을 믿고 필사의 각오로 사옥 지키겠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는 군사와 백성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켜 중국 관원 소속의 군량과 마찰을 적치한 창고를 파괴하게 하여 중국 장수가 성을 지킬 수 없도록 하였으니 군심을 선동하고 성을 지키지 않고 벌인 죄가 막대합니다 율대로 정죄할 것을 명하소서 병조가 당초에 외변과 역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널리 뽑아 별선 정용 무사라고 칭하여 소고군에 편입시켜 수기하고 도적하는 일에 대비토록 한 그 계책은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가들이 나태하고 해이해져 정돈하고 신직하는데 뜻이 없을 뿐더러 시사와 상벌 등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살려나 불의는 이를 전적으로 아래 사람에게 위임함으로써 뇌물과 청탁이 공공연하게 행해집니다 그래야 어떤 자는 심부름 간다고 핑계하고 어떤 자는 휴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몰래 하양하는 자가 부지기수이며 심지어는 외방처서에서 근무하는 일을 피하려고 무슨 계책을 썼으라도 본청으로 옮기려 하다가 막상 본청으로 전속된 뒤에는 또 다시 도피하여 중간에서 한가이를 노이 노닥거리는 식으로 나를 보내고 있으니 너무도 통분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등이 벌어진 뒤에는 아예 서로 다투어 달아나서 빈 명부만 남아있게 되었으니 목전에 닥친 위급한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겠습니까 요는 오로지 장관 자신이 군중을 파괴한 데서 연유한 것이니 만약 엄중히 다스리지 않으면 군심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각부의 부의장을 나포하여 추문해서 정죄하고 대장은 추구하여 엄중히 다스리소서 그리고 소등이 벌어진 뒤에도 도망간 본청의 무사는 진중에서 도피한 죄를 적용하여 적발하는 대로 효시하고 그 전후를 막론하고 하양한 자들은 일일이 모아들여 조용히 대비케 하는 한편 소등으로 인하여 도피한 금근들은 모두 진중에서 도피한 죄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도성이 일단 비게 될 경우 여의없는 백성들은 그만두고라도 시정도 모두 헛어질 것이고 각사의 전독 또한 모두 도피할 것이니 방수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장수들에게 공급할 물품을 무역할 수도 없게 되고 장차 아문의 사원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는 매우 절박한 문제인데도 유사가 한마디도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없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사대부의 가속들이 앞을 다투어 서로 피난하고 있으므로 서민들의 일을 본받아 모두 도망해 간다고 하니 이는 형제상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대부의 가속이나 여항의 서민들은 외주로 멀리 가지 않고 돌아가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행동할 계책을 꾀하고 있으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성 안으로 불러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위세로 협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이 더욱 깊이 쌓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히 근신을 보내어 반복해서 괴유하고 내전이 비난 가지 않는다는 뜻을 간절하게 이야기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동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백성들도 본래 바라고 있는 것이니 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들 각 조항을 모두 시행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랫대로 하라 근신을 보내어 효유하는 일은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선조시록 91관 선조 30년 8월 21일 기묘 네번째 기사 사과 논의 아르기를 도성 백성들이 남원의 패전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모두 도피하여 몇 명 남지 않았는데 그나마 남은 자들은 모두 짐을 꾸려놓고 내전의 동정만을 기다리다가 어제 또 전주 사태의 소식을 듣고 또 놀라며 괴산되고 있으니 지금 조처를 잘하지 않으면 선언이 더욱 비게 될 염려가 목전에 임박해 있습니다 중국 장수가 이런 실증을 터집잡아 군사를 철사에 귀국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장차 무슨 말로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듣건대 피난 나간 백성들이 삼강 뉴욕에 많이 머물러 있고 가장 멀리 갔다 해도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고 배회하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데 안에서 동요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서 옛집을 왕래하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차마 떠나지 못하는 민심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인정에 상응하여 잘 유도하며 다시 모여들게 할 가망이 있습니다 한승부 및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백성들을 설득하도록 하여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하는 한편 길을 정하여 만약 그날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엄중히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소서 전주에서 있었던 난민들의 사건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니 수토관은 진정 그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중국 장소에 그를 보내어 동요하도록 선창한 죄는 더욱 크니 하루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 박경신을 근법으로 처단하소서 하니 장이 아랜 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21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라 신들은 홍경신이 가지고 온 접반사의 서장과 경리의 제의초를 즉시 보고는 매우 놀라고 분통스러웠습니다 이는 실로 제의신에 불춤한 죄인데도 끝내 성상께 허물을 전가시키니 신들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몰랐으면 싶습니다 오와 왕두 중국 장군을 오늘은 접견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망하셨는데 이제 또 이같이 왕가를 보지 않고 접견을 꺼리는 기색이 있게 되며 필시도 굵직한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니 오늘날 속히 접견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제신이 소문만 듣고도 도망하였던 까닭에 삼켜서 중국으로부터 보살핌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통분한 일입니다 전주 후위원 박경신을 속히 구처하여 도망친 죄가 오로지 배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니 아울러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소서 아니 전교하기라 내 죄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천하일에 나 역시 어찌 나름대로 헤아리지 않겠는가 정신이 혼미하여 국가 기물을 감당하지 할 수 없기에 배신들에게 누차 간청하였으나 물러나지 못하였고 물러나지 못하게 되어서는 늘 중국에서 속히 조처해주기만 할 주야롭게 의원하고 있다 만약 중국에서 조처만 해준다면 나는 춤이라도 춤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형편이 유효했으니 군신들에게 한이 없을 수 없고 죽을 수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박경신의 일은 비변사로 하여금 논의하여 처치하게 하고 오 왕 두 장수를 접견하는 일은 어제 바삐 달렸기 때문인지 머리가 아프고 눈이 어지러워 사지를 움직일 수 없으니 오늘은 결코 하기 어렵다 하였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22일 경친 첫 번째 개사 영희정 유성룡이 자잘을 울려 사직을 청하니 답하였다 자잘을 살펴보니 경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바이다 요즘 도성 사람들 대부분이 가속을 피난시켰는데 여론이 모두 내 탓이라 하면서 못하는 말이 없기에 나는 참으로 개인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논의하는 자가 또 단지 몇 사람을 예로 들어 책임을 메꾸려 하고 그때 마침 대신이 가속을 피난시켰다는 말이 전파되어 모르는 자가 없었으므로 농기할 적에 우연히 언급했던 것인데 그 뒤에 대관의 개사를 보고서 과연 이것이 와전된 것임을 알았다 한 번 웃어버릴 일을 가지고 어찌 사직하려 하는가 형은 사직하지 말고 속기 올라오라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22일 경제인 두 번째 기사 윤 자신을 공조판사로 이증을 아천군으로 이축을 한승부 판윤으로 송석경을 시강은 설서로 정홍익을 예문관 검열로 삼았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의정 김응남이 자자를 울려 사직을 강력히 청하니 상의 답하기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대신이 사직하려 하는가 교만 작은 일에 혐의하지 말고 속기 출사해 어려운 시국을 구제하라 하고 도승지 이 호민에게 전교하기라 지금같이 할 일이 많은 때 대신이 물러가 있는 것은 불가하니 오늘 안으로 속기 출사하라고 사관을 보내 간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2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이형국을 완성군으로 이 길을 사헌부대사원으로 남이신을 지비로 정경세를 장령으로 성안일을 지평으로 송준을 장령으로 윤성을 지평으로 이희덕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권춘란을 사관은으로 사관으로 이지완을 정은으로 이상신을 시공은 문학으로 최천건을 필선으로 민목룡을 성균관 사예로 삼았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2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이 남대문 밖으로 거둥하여 양 부총을 양원이었다 맞아 위로하니 부총이 사람을 쉽게 살해하여 말하기를 몸속 왕님하여 맞아주시니 감격스러운 마음 누를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상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가 없어 서로 배래를 올리지 못하니 더욱 황공합니다 하였다 상이 길 좌측에 서고 부총은 담요에 누워있었다 상이 담요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대인이 우리나라 때문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참혹한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소이다 아니 부총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후하신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지나갔다 상이 눈물을 흘리며 더욱 슬피우니 좌우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여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24일 2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길은 중국군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멀리까지 와서 외롭게 떨어져 있는 성을 홀로 지키다가 흉적의 칼날에 대부분 사망하였으니 지극히 참혹한 일입니다 정원이 아랜 대로 단을 설치하고 재단을 제사를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이 아랜 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24일 이모 3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길은 양경리에게 남원이 포위당해 중과 부족으로 중국군이 너무 많이 사망하고 결국엔 성까지 잃었으니 우리나라로서는 너무도 성과여 대제하기를 겨를이 없어야 할 테인데 기하께서 더욱 국률이 여겨 특별히 명정을 보내 함께 협력하며 지키게 하였다 서울은 사방의 근본이니 감히 힘을 다하여 싸워 지켜서 비하의 고마운 뜻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상이 아랜 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24일 이모 네번째 기사 저녁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24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이준월 예주 찬판으로 성 이문을 사헌부 지평으로 유색을 예문관 검요로 삼았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25일 개미 첫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시록 91권 선조 30년 8월 25일 개미 두번째 기사 상이 부총 이름은 이방춘이다 거처에 거둥하여 접견 예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라 우리나라 백성은 일찍에 참혹한 화를 입은 탓으로 적병이 이르기도 전에 먼저 놀라 헛어져서 중애가 이미 텅 비게 되었는데 지금 금지할 수도 없으니 지극히 민망하였다 과인은 천장을 따라 행동하려 하오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구강이 이와 같이 하신다면 싸우고 지키는 데 있어 그 누가 마음을 굳게 가지지 않겠습니까 용적이 아무리 강성하다 해도 결국엔 죽음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을 진정시키고 수습하는 책임은 구강의 한몸에 달려 있습니다 인심을 무마하여 안정시키면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얘기를 분발하리 할 것이니 어찌 성패를 가지고 기뻐하거나 두려워 하겠습니까 단지 마음을 굳게 가지고 안정된 자세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태는 하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탓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천도가 차고 기우는 것이 본시 정해진 수도 도수가 있으니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습니다 남원의 패배는 싸움을 잘못한 주의라기보다 모두가 하늘의 뜻입니다 하여단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간절한 정성으로 반복해서 여러 차례 지도해 주시는데 감히 책려하여 조선하지 않을 수 있겠소이까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천만 마디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구강께서 독려하지 말고 안정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여단 상이 주례를 행하려 하니 부총이 말하기로 어찌 다시 서로 만날 기회가 없겠습니까 지금은 마이아가 와 있으니 바빠서 주례를 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자 달에만 행하고 서로 업하고 헤어졌다 선조시록 91관 선조 30년 8월 25일 개미 세번째 기사 장은익을 형조판수로 정창현을 사은부 대사안으로 최창근을 지비로 이길엘 지도령 부사로 민목룡을 사관인 사관으로 이철을 사은부 장령으로 남이신의 시강은 필선으로 권준란을 사이로 삼았다 선조시록 91관 선조 30년 8월 26일 값신 첫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시록 91관 선조 30년 8월 26일 값신 두번째 기사 지진이 일어나다 선조시록 91관 선조 30년 8월 26일 값신 세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홍 이상이 치게 하였다 연천과 마전 등지에 이달 24일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것은 계란만 하고 작은것은 밤돌만한 것이 쌓여서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리고 빈전을 배행하던 의관 남응명과 백성 입 막손 등이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선조시록 91관 선조 30년 8월 26일 값신 네번째 기사 이야물 사흥부 지병으로 조즙을 사관은 정은으로 삼았다 선조시록 91관 선조 30년 8월 26일 값신 다섯번째 기사 관상관 관은 이와서 아뢰었다 현재 지진이 남쪽으로 인하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조시록 91관 선조 30년 8월 27일 얼리후 첫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시록 91관 선조 30년 8월 27일 얼리후 두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 거동하여 접견내를 행하였다 마 도둑의 관수였다 상이 말하기라 대인이 이제 제독으로 승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뻔 마음 금할 길이 없어 감히 찾아와 인사드립니다 배려하여 대인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독이 말하기라 이는 중국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무슨 축하할 일이 있겠습니까 배려하는 수구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여 상이 말하기라 예는 그러하나 어찌 패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제독이 말하기라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시지 말고 음 리에만 하십시오 하니 상이 제독과 서로 업하고 자리에 앉았다 상이 말하기라 황조에서 대인에게 위임하시어 이미 제독으로 승진시켰으니 이 적은 근심할 것도 못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라 오래전부터 배하라고 싶었었는데 지금 왕립하시는 영광을 받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런 공도 없는데 이와 같은 직책을 재수받았으니 오히려 부끄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라 저번에 양 총병의 생사를 몰라서 주위야로 민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살아 돌아왔으니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라 사죄에서 살아 돌아왔으니 어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천조는 법률이 엄중하여 용서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라 양대인이 일찍이 우리나라에 큰 공이 있는데 이번엔 줌과 부족이었으므로 어찌여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대인의 말을 듣고 보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양대인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제독이 말하기라 국왕께서 이토록 염려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외로운 성의 외적 떼가 구름같이 몰려들어 사기가 꺾였고 적은 군사에다가 화살마저 떨어지고 적은 군사에다 화살마저 떨어지도 힘도 다하여 결국엔 함락당하고 만 것입니다 몸의 여러 곳에 부상을 당하면서 포위를 뚫고 겨우 탈출하였으니 남원의 패전은 싸움을 잘못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의 법에 패군의 장수는 죽이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왕께서 만약 해명하여 구제해 주신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요즘 남변의 적분은 들어왔습니까 저는 앞으로 듣는 것이 있으면 즉각 알릴 것이니 서로 숨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군사를 거두어 귀환하자 인심이 더욱 독려되어 여러 고래 백성들이 손만 듣고 달아났으므로 호남 일대가 무인 지경이 되어 적군의 동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파발이라도 들어왔으면 들려주십시오 하니 제 독이 말하기라 적이 지금 여산에 와 있는데 우리 군사가 천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중과부적으로 적을 당해내기가 어려운데다가 왕리하다가 피곤하여 용기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명일에 해부총과 양참정을 보내어 교체하려 합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라 우리나라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은 천병뿐인데 한 번 퇴진하여다는 소문을 듣고는 상황은 모두 헛어져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대인이 곧 내려간다는 말을 들으니 감격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이 예단을 증정하니 제 독이 성의에 감사하다고 하였다 서로 업하고 헤어졌다 상이 예단을 증정하니 제 독이 성의에 감사하다고 하였다